집어치고 가던 길로 가면 돼 막히던 친구들은 나중에 만나면 돼 팬들도 위험 난 알고 항상 축복해 돈이 뭐 별거냐고 너도 때구도 따로 배신자라고 말하다가 또 우리 눕고 말어 올라가 더 높이 내가 받은 걸 갖고 약간의 흥분 상태 떨어서도 안 아파 두 발도 서고 싶어 두고 없이 소통에 대한 믿음은 혹시 아닌 여시 독하게 벗긴 마음 난 외부로게 독해 부여줄게 되고서 날 욕하려는 그 K-4-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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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4-8